아 보내줘! 왜 못 가게 하는데 왜! 네덜란드는 합법이라고! 나 평생 안 들어온다니까! 아 보내줘! 치료 다 됐다더니 적거라지야? 대체 뭐했어? 저년 저렇게 사탄의 자식이 될 때까지 대체 뭘 했냐고! 여보, 아무래도 당분간 치료센터에 보내놓는 게... 아예 광고를 하지 왜. 목사 딸려면 마약한다고! 그래서 내가 파리에서 안 오겠다고 했잖아! 니가 도와야지! 우린 뭐 신나서 들고 들어왔는 줄 알아? 파리 하려니 소문이 이 새끼야! 니들이 벌받아 약하고 길받아서 찬다고! 그래 사라야. 한국에 링거이모님도 계시고 케어가 가능하잖니. 너 영어도 못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살라고? 아빠 죽밥 몰라도 한국에서 잘만 살았는데 왜 못살아! 아 나 보내줘나 갈거야! 나 보내줘! 아빠! 나 보내줄라고! 왜 이렇게 있어? 아 어디가 보내줄라고!